Don't forget to subscribe And click this 저희 하윤 멤버님이 나와있어요 제가 선물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래 안달을 주려고 했었 근데 이 안달이 그냥 일반 안달이 아니고 차갑게도 할 수 있고 따뜻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쓸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찬 것 같아서 조금 더 괜찮은 걸 제가 샀어요 더 쓸만한 물건을 샀는데 이겁니다 달인이 달인이 샀습니다 선물은 1 플러스 1이니까 달인이 플러스 안되니까 저도 안된거지 달인이 안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? 완전구나 바로 뜯는 거예요? 이거 뜯으면 바로 보이는 거 아시는 거 뭔데 난 싫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요 나는요 그댈 좋아해요 왜 그댄 나와 같은 마음 아닌가요 나 없이 나 없이 잘 지내지 마라 행복하게 지내요 무슨 마음인가요?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오 이거 반성이네 크라네 맞아 두 번째로 제 마음을 담아서 행복하게 지내요 행복하게 지내요 행복하게 지내요 행복하게 지내요 아닌가요 나 없이 나 없이 잘 지내지 마라요 행복하게 지내라 그 말 안 싫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요 나는요 그댈 좋아해요 행복하게 지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나 없이 나 없이 나 없이 젤클이장까지 잘 지내요 나이가性 그냥 나 없이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요 그대 좋아해요 그대 나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닌가요 나 없이 나 없이 잘 지내지 말아요 나 없이 전화 전화 여보 나는 왜 여다 나는 왜 잘생겼어 웃겨 웃겨 아멘